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병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는 요양병원 내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시설 관리를 강화합니다. 먼저 요양시설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필수 외래 진료 외에는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또 모든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시 PCR검사 2회와 일정기간 격리를 실시해 오미크론 감염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